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가 212쪽입니다. 토지의 구분부터 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재산세의 과세 대상을 맡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복잡한 토지의 구분가입니다. 교재는 212쪽이에요. 일단 이 토지의 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토지의 구분은 토지에 대해서 과세인데 어떤 얘기냐면 지난주에 배운 게 이 토지는 항상 모든 토지가 다 과세예요. 그래서 공시법령에는 212쪽의 토지가 다 과세가 된다 이건데 다만 모든 토지에서 주택은 제외가 되고 모든 토지를 어떻게 과세할 거냐 이건데 결국은 차등과세. 차등과세. 토지마다마다, 토지마다마다 전부 다 차등과세가 목적이에요. 그럼 차등과세가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데 결국은 세율을 달리한다 이거죠. 세율 퍼센트를 다 달리해서 세금을 다 차등적으로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행법상은 차등과세하는 게 이게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에서 모든 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부 다 차등과세예요. 차등과세는 명칭이 있는데 첫째는 뭐가 있냐면 종합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이런 명칭이 하나 있고 둘째는 별도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가 있고 셋째는 분리과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세되는 명칭을 쓴 건데 결국은 이 세 가지 방법마다 세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또 이따 보겠지만 종합합산은 0.2%부터 0.5%까지고 별도합산은 0.2%부터 0.4%까지고 분리과세는 세 가지예요. 4%인 것도 있고 0.2%인 것도 있고 0.07%인 것도 있고 3가지로 각각 구분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유를 쓴다 해서 이제 저희가 종합합산과세한다라고 하고 이걸 쓴다 해서 별도합산과세고 이렇게 쓴다 해서 이걸 다 분리고 살았는데 그런데 대체 어떤 토지가 해당합니까? 그런데 제가 28종을 잘 보면 토지의 종류가 28개인데 28개를 잘 보면 제가 이제 성격이 물론 지목은 다 각각이지만 토지마다 마다 성격이 유사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것끼리 최대한 압축을 해서 과세하죠. 이건데 그럼 종합합산은 어떤 토지이냐 대표적인 나대지 나대지 나대지이거나 나대지의 성격이 있는 땅이고 별도합산은 두 가지가 있죠. 얘는 이제 빌딩용 땅 빌딩용 땅하고 기타 사업용 땅에서 빌딩이나 이 사업용 땅은 다 얘네끼리만 합쳐서 과세하죠. 이거고 셋째, 분리과세 그럼 얘는 합치는 게 아니고 토지마다 마다 각각이에요. 토지마다 마다 각각 과세하죠. 이건데 그럼 4% 어떤 땅은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골프장 같은 거 0.2는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 땅, 공장용지가 해당하고 그 다음에 0.07은 농지나 목장 같은 겁니다. 그래서 농지라든가 농지 혹은 목장 이런 것들이 해당하게 돼요 등등등. 그럼 결국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과세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상은 별도합산과세보다 분리과세되는 것하고 종합합산과세 이 두 가지 성격인데 이 토지의 구분은 어떻게 하냐. 물론 토지의 지목별로 구분도 하지만 실제 토지의 용도나 토지의 기타 면적을 가지고도 이걸 구분하게 돼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농지 같은 거에요 농지. 농지는 재산세가 제일 낮아요 0.07%에요. 쉽게 농지금액이 1억일 때 1억 곱하기 0.07을 한다. 그럼 세금이 7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엄청 작죠. 그럼 이렇게 농지가 혜택을 보려면 반드시 이 땅은 농사 짓고 있어야 돼요. 언제 현재? 6월 1일 현재. 하지만 막상 보니까 어 농사 안 짓고 있네. 그럼 무조건 세법상은 뭐로 본다? 나대지. 그래서 항상 이 토지의 지목의 판단은 항상 어떤 지목? 사실상 지목. 그래서 실제 사실상 지목에 의해서 판단하게 된다 이거죠. 또 면적도 마찬가지. 면적도 적정 면적이냐 초과된 면적이냐를 따지는데 이게 적정 면적이면 분리과세 가능하지만 이게 쓸데없이 초과된 면적이 있다면 그땐 나대지가 되어서 종합합산과세가 된대요. 그래서 교재 가면 이제 나오죠. 1번부터 볼게요. 첫째. 분리과세 토지입니다. 1번. 분리과세는 합치는 게 아니고 토지마다마다 각각과세한다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고율과세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저율과세 목적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높게 낮게인데 높은 건 먼 땅 아까 봤었던 골프장 같은 겁니다. 골프장 같은 것은 고율과세고 그 다음에 낮은 것은 농지라든가 농지, 그 다음에 목장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첫째. 1번. 0.07%에요. 첫째가 0.07% 저율과세 되는 땅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0.07은 재산세가 제일 낮은 건데 보통 재산세에서 가끔 묻는 게 이건데 다음 재산세 일정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은 거 극과 극이니까 농지 목장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골프장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제 볼게요. 첫째 농지 농지 이때 농지의 정의는 세 가지에요. 전 답 과수원 이 세 가지가 농지 농지인데 이때 농지는 보유한 자가 크게 둘로 구분해요. 첫째는 개인이 보유했냐 둘째는 법인과 단체냐 그래서 법인과 단체가 보유했냐인데 보통 저희 시험은 개인계 보통 시험이에요. 개인계 보통 개인계 중요하고 이 법인과 단체는 참고 삼아서 보시면 돼요. 일단 개인 거 볼게요. 그럼 개인이 농지를 보유한다 했을 때 그 농지가 0.07% 분리과세냐 그 농지가 나대지도 봐서 종합 합산과세냐 둘로 양분화가 돼요. 그럼 대체 언제가 분리과세고 언제가 나대지냐 이건데 농지가 뭐하는 땅 농사짓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농사짓는 데 써져야죠. 그래서 영농에 농사짓는 데 써지면 일단 분리과세 돼요. 근데 가보니까 농사 안 짓고 있다 영농에 사용 안 하면 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대지가 돼서 종합합산과세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거주경작 한단 아니에요. 가서 농사만 지면 되는 거지 꼭 거주경작 한단 아니다. 그래서 일단 농사를 지면 혜택을 보지만 안 지면 무조건 나대지가 돼요. 하지만 농사를 짓는다 끝나는 게 아니고 농사를 져도 이 농지가 있을 곳에 있어야 돼요. 어딨냐 절제 농사지면서 자 군지역이 있든가 또는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돼요. 밖에 밖에 대신에 농사를 져도 그 농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종합합산과세가 돼요. 나대지가 돼요. 하지만 도시지역 안에 있어도 그 지역이 부득이한 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그 지역이 녹지지역 이라고 하면 이땐 또다시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도시지역이 어디냐 공법하고 똑같아요. 그 지역이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또 주거지역 이런 지역은 농사를 져도 무조건 세법상 나대지도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농지는 농사를 짓되 어디 써야 돼요. 군지역에 있든가 도시지역 밖에 있든가 개발제한구역에 있든가 녹지지역에선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농사를 안 져요. 혹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에선 무조건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는 거죠. 자 두번째 법인과 단체가 소유했다는데 자 얘도 볼게요. 자 얘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건 원칙이 원칙이 나대지에요. 그래서 원칙은 종합합합산대상 토지가 돼요. 왜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기업들 뭐 현대나 삼성 같은 경우가 농지를 갖고 있고 농사짓는다. 이게 말이 안 맞죠. 왜 현대나 삼성은 전자회사이기 때문에 농사하고 전혀 관계 없잖아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그럼 예외는 뭐냐 예외는 분리과세에요. 먼저 저 법인과 단체가 농업이 주업일 때 농업이 주업인 법인 농업이 주업인 단체였으면 이땐 분리과세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농지 볼게요. 자 농지인데 일단 그 맨 밑에 박스 봅니다. 자 211조기 내목표 일단 농사는 저에 대해 농사를 짓대 박스에 첫째 군지역이 있답니다. 또 두 번째 칸 도시지역 밖에 있대요. 또 세 번째 칸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있대요. 이런 무슨 과세? 분리과세하고 다음 맨 마지막 줄 농지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그게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이 있으면 전부 다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또 우측에 두 번째 시작합니다. 법인과 단체가 소유한 농지인데 자 보죠. 원칙은 뭐예요? 종합합산과세 그래서 원칙은 세법상 나대지가 돼요. 단 예외 분리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섯 가지 형태일 때만 분리과세입니다. 그 다섯 개만 첫째 농지법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입니다. 다음 번 한국 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 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한 농지입니다. 대근번 관계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설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지입니다. 네 번째 법인이 매립간체로 취득한 농지로서 실지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입니다. 미언번 종중이 소유한 농지예요. 그럼 결국은 그 다섯 가지만 분리과세 나머지가 다 무슨 과세 종합합합산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농지가 되고요. 두 번째가 볼게요. 두 번째 목장인데요. 자 목장 일단 이 목장은 이게 토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토지가 백평 백평의 목장인데 일단 가축이 있어요. 가축 가축이 없으면 일단은 얘는 무조건 나대지가 돼요. 일단 가축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고요. 자 목장도 마찬가지 목장도 세법상 0.07% 분리과세 이것도 있지만 여차하면 나대지가 돼서 종합합합산과세 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대체 언제가 0.07% 언제가 나대지 이건데 일단 이 목장은요. 가축이 있는 상태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기준 면적 이내가 돼야만 분리과세 토지가 돼요. 하지만 면적이 초과되면 그 법상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면적 초과분이 있다면 이 초과된 부분은 무조건 나대지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대요. 이게 뭔 얘기죠. 이거예요. 그 다음 현재 백평의 토지에 현재 가축 이게 소라고 합시다. 소를 현재 사육하고 있어요. 소 자 소가 몇 두냐 소가 여기 열두가 현재 당목되고 있대요. 목장 백평에 소 열두가 키워지고 있다. 그럼 저희가 상식적 상상해 볼게요. 백평의 토지에 소 열두가 사육이 되면 과연 백평이라는 토지는 넓을까 좁을까 면적이 크다는 분들이고 작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법은 소 이 가축마다 마다 세법에서 정한 사육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을 두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 법상 면적이 한두당 여덟평이다. 그럼 가령 사육하는 두 수 열두죠. 곱하기 세법상 면적 몇 평 여덟평 하면 몇 평 계산된 면적이 80평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80평이면 충분히 소 열두를 사육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현재 몇 평이에요? 사용되는게 100평이면 계산된 면적 몇 평 까지? 80평 까지만 순수하게 목장으로 봐서 분리과세 해주고 대신 나머지 초과된 20평은 목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항상 면적 내 분리과세 초과된 건 나대지 종합합산과세가 돼요. 높이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됩니다 대신 얘가 도시지역 안에 있다 가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종합과세 대체 어딘데 그 도시지역이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또는 주거지역 이런 지역이 있으면 무조건 세법상 나대지가 돼요 하지만 다시 도시지역이 그 지역이 어디 다시 개발지한 구역이었다던가 혹은 녹지지역이었다면 또다시 분류가세 가능하다 그래서 농지가 똑같죠 다만 농지는 농사 짓냐 안짓냐는데 목장은 면적인에인지 초과인지만 구분하죠 목장 가볼게요 교재 213쪽 맨 밑으로 갑니다 박스안에 군지역이 있대요 또 밑에 개발지한구역 녹지지역이 있대요 면적래 분류과세 초과되면 종합합산과세가 돼요 다만 맨 마지막 줄 똑같이 이 목장도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에 있으면 전부 다 무조건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고 할 수 있네요 넘어갑니다 214쪽 세번째로 가죠 임야인데 임야는 과세형태가 4개인데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임야는 일단은 임야는 고 214쪽에 나와있는 그 임야만 분류과세 임야예요 그 임야만 거기 나와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건 종합합산인데 그럼 얘는 저희가 수업 목적을 시험을 볼 거니까 이것저것 다음은 되게 헷갈리니까 임야도 적어놓은 것만 기억할게요 적어놓은 것만 첫째 자연 자연 환경 환경 지구 내 임야 둘째 제한 보호 구역 내 임야 그 다음에 종중 종중 소유 임야 참고로 종중자부터는 다 분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 구역의 임야 개발제한 구역의 임야 그래서 일단 4개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올게요 자연 자연 보존지구 보존지구 내 임야 둘째가 통제 통제 보호구역 내 임야 보호구역 내 임야 그 다음에 셋째가 원형이 원형이 보존된 임야 이렇게 각각 구분되어 지는데 이때 자연 환경 지구 임야 제한 보호구역 종중 개발제한 구역 이 4가지면 분류가 임야 0.07% 분류가 임야 대신에 자연 보존지구 하고 통제 보호구역 이따 뒤에 보겠습니다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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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 에 속해요 그 다음에 원형이 보존된 임야 얘는 뭐냐 별도합산 임야 별도합산대상 임야 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3가지는 좀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야 볼게요 자 교재 206초간 3번 임야 인데 이걸 다 볼 건 아니고 체크만 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보죠 자연공헌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라고 돼 있죠 다만 그 밑에 체크만 보니까 자연 공헌법에 의한 국립공헌 도립공헌 등 자연 보존지구는 뭐한다 비과세 한다 그죠 4번 종중인소연 임야입니다 5번 개발제한국 임야 4번 5번 다 체크합니다 6번 갑니다 자 군사기지미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미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에 임야예요 불리고 가세요 다음은 거 밑에 자 군사기지미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어디 통제 보호구역에 이게 뭐합니까 비과세 그래서 임야를 다 볼 건 아니고 여기 적어놓은 거 그래서 4가지 자연 환경지구 내 임야 제한보호구역 종중 개발제한국 이게 전부 다 분리과세고 다만 자연 보존지구 통제 보호구역 음법입니까 비과세 또 이따 나오겠지만 원형이 보존되면 별도 합산 대상 임야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0.07% 과세 대상을 쭉 정리해봤고 이제 두 번째 갈게요 교재는 215쪽에 괄호 1번입니다 두 번째인데 0.2%입니다 이번엔 자 두 번째 0.2% 역시 0.0% 되니까 저율과세네요 그죠 첫째 읽는 게 뭐냐면 공장 땅이에요 공장 땅 공장 용지입니다 공장 용 땅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도 이제 면접 갖고 따져요 얘도 면접 갖고 따지는데 일단 대신은 공장이 어디에 있냐 해서 이게 첫째는 군지역에 있다 또 산업단지에 있다 또 공업지역에 있다 이런 지역의 공장이 있는 건지 또는 이 공장이 상업지역에 있다 또 주거지역에 있다 또 녹지지역에 있다 이렇게 있는 건지 구분하는데 일단 우에 여기 있는 공장은 극히 정상적인 범주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건 그래서 이땐 정상적 범주니까 이때는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인해가 되면 이거 불리고 가세요 합니다 불리고 가세요 하지만 기준 면적이 초과됐다 기준 면적 초과분이 있으면 그 초과된 부분은 나대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돼요 그럼 얘가 뭐지 이런 거죠 가령 뭐 공장에 놓고 있는데 잘 봐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상한 그림 찾기 어떤 거 이거죠 그쵸 왜냐하면 공장 건물 크기에 비해서 토지가 너무 크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거 이제 공장 설립에 관한 법에 보면 공장의 업종마다 토지 면적의 제한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도 업종이 있고 토지 면적이 넌 제한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이라고 했는데 얘가 이만큼을 쓴다면 나머지 초과된 면적은 다 나라지 이거죠 그래서 항상 공장도 면적 갖고 따집니다 하지만 이 공장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등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기준 면적 기준 면적 인해가 되면 분리과세가 아니고 별도 합산과세가 되요 별도합산과세 그래서 쉽게 빌딩용 건물로 본다 이거죠 다만 그 면적이 초과되었다 그 기준 면적이 초과가 되면 면적 초과 나라지가 돼서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돼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돼요 왜 그러냐면 조심하게 이건데 공장이 속된 말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녹지역 이런 지역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 세법상 공장에서도 공장으로 안 봐요 안 보고 일반 빌딩으로 봐요 빌딩 일반 건축물로 취급을 해서 면적인의 일대 무슨 과세 별도 합산과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구분할게요 자 볼게요 215쪽이 가면 1번 공장입니다 2번 1번 다음과 같다 해서 박스 해보니까 군지역에 있네요 면적 내 분리과세 초과되면 종합과세입니다 다음과 밑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네 면적 내 분리과세 초과되면 종합합산과세 셋째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있대요 이때 면적 내 별도 합산이고 초과되면 종합합산과세가 된대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시지역의 공장으로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소지하지 않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에 소지하면 어떻게 해요 공장이 아닌 바라본다 일반 건축물로 보게 된답니다 자 이제 두번째로 2번 주택이나 기타 산업공급용 토지인데 제목을 구지하면 기타공급용인데 이 기타공급용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걸 다 보기는 너무 어렵고 몇 개만 체크할게요 자 일단 1번 체크합니다 1번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소유한 토지에요 자 2번 체크합니다 염전 염전 체크합니다 염전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서 6번 공유수면 매립관청은 토지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관청은 토지에요 다음 쭉 넘어가서 자 동그라미 17번 체크합니다 17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소유한 토지입니다 또 체크합니다 밑에 19번 도시개발법에 따라가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에 공유하는 토지입니다 다음 밑에 22번 체크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끝에 가문 있어요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이 되요 그래서 터미널용 토지입니다 자 그 정도만 체크하기 위해서 물론 더 체크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니까 그것만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구요 218쪽의 세 번째 마지막 3번인데 세 번째는 고율과세 고율과세 저희가 고율과세인데 몇 퍼센트 무려? 4% 농지 목장은 다 0.07 0.2 뭐 이런데 4%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골프장하고 골프장하고 먼 땅 고고불악장 그래서 골프장하고 고고불악장 이 두 토지만 이 두 토지가 고율과세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고율과세 대상 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분리과세 토지를 다 정리해 봤고요 그래서 이 골프장하고 고고불악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4% 대상 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큰 2번 갑시다 218쪽인 2번인데 자 이제 무슨 과세?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보죠 별도 합산과세 별도 합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보통 빌딩용 땅 빌딩용 땅이나 기타 기타 사업용 토지 빌딩이나 기타 사업용 토지에 속하게 되는데 그럼 보죠 첫째 빌딩용 땅부터가 빌딩용 땅인데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면적 이내가 되면 별도 합산과세가 되고 대신 그 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된 부분은 면적을 초과하면 그 면적이 초과된 그 초과된 부분은 나대지가 돼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고 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공장과 똑같아 이렇게 이 그림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 이거죠 그럼 얘도 일정한 면적까지는 뭐하고 별도 합산 대신 초과된 건 종합합산인데 근데 얘는 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자 볼게요 한번 교재 자 218적 중간에 있어요 1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입니다 자 보죠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는 상가 일반 영업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인 토지가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 되며 그 면적을 초과한다는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건축물 기준 면적은 나와 있죠 그 건축물 바닥 면적에 자 뭘 급한대요 용도 지역별 배율을 급한대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자 공식이 나오죠 건축물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별 배율로 한다 우측에 볼게요 우측에 보니까는 용도 지역별 배율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5배 전용 주거지역 3배 쭉 나오는데 이제 그걸 급한 건데 굳이 별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있는데 그럼 예를 들게요 자 어떤 건물이 있어 건물 있고 이때 자 총토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에요 1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건축물 바닥 면적은 300제곱미터고 이때 이 건물이 현재 상업지역에 있다 상업지역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했을 때 그러면 이 1000제곱미터가 과연 적정한 면적인지 아니면 오버된 면적인지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건축물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곱하기 뭐에요? 용도 지역별 배율 그럼 지금 이 건물이 여기 있어요 상업지역에 있네 그럼 그 219쪽에 가면 상업지역이 몇 배에요? 3배에요 3배 그럼 3배를 곱하는 거에요 곱해요 그럼 합이 900이에요 900 그럼 이 900제곱미터가 이게 별도합산 대상 토지 면적이에요 그럼 1000제곱미터 중에서 얼마나 900은 별도합산이고 초과된 100은 종합합산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면적을 따져서 계산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저희 시험은 이렇게 면적 따져서 계산하게끔 난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번째 갑니다 219쪽에 2번가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인데 전부 다 기타 사업용이에요 기타 사업용인데 얘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도 다 볼 건 아니고 몇 개만 체크하면 그냥 키워드 한번 체크해 볼게요 1번 1번은 끝에 가면 있어요 차고입니다 차고 차고 2번 자 세번째 줄 앞에 가면 있어요 주기장 5개 작업장 주기장 5개 작업장이 있고요 또 넘겨보시면 세번째입니다 맨 위에 있어요 운전학원 운전학원 네번째 4번은 첫번째 줄 끝에 있어요 야적장 야적장입니다 야적장 자 5번 5번은 두째 줄 자동차 관리사업 자동차 관리사업 그 다음에 6번 첫째 줄 끝에 가면 자동차 성능 및 안전도 자 7번도 있어요 끝에 갑니다 첫번째 줄 끝에 가면 물류단지 자 9번인데요 9번은 둘째 줄 끝에 가면 레미콘 제조 레미콘 제조 자 9번에 세번째 줄 중간에 있습니다 운동시설 자 10번은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나오죠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자 11번 갑니다 주차장 12번 끝에 있어요 묘지 자 13번 볼게요 13번 보면 어 거기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자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자 나와있지 밑줄 원형이 보존된 임야입니다 원형이 보존된 임야입니다 자 분명히 과세 방식이 세 가지였어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인데 여기서 별도합산 제외한다 그럼 남는 과세가 두 가지에요 종합합산 과세하고 분리과세죠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한 번이냐면 이제 빌딩용 땅임에도 불구하고 빌딩용 땅을 안 본다는 얘기에요 자 보죠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나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도 받아서 각각 과세한다 자 1번 자 건축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땡땡 자 시지역에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소지한 공장용 건축물과 군지역에 있는 자 그 토지는 뭐에요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초과되면 뭐한다 종합합산이다 아까 봤잖아요 공장이 물론 예외도 있지만 원칙이 군지역에 있다 산업단지에 있다 공업지역에 있다 이러면 면적래가 분리과세가 되고 초과되면 종합합산과세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건축물이어도 별도합산 대상이 될 일이 없죠 자 두번째 2번 자 사치성 건축물의 부속토지 아까 봤죠 골프장이나 고구부락처는 이미 고율과세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깎아서 별도합산과세를 할 일은 전혀 없고요 세번째 자 일정가액 기준 미달건축물의 부속토지 땡땡 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해당 부수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의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전부다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이것도 뭐냐면 분명히 빌딩용 땅은 아까보다시피 빌딩용 땅은 면적 내 별도 초과되면 종합인데 자 지금 볼 거는 뭐냐면 자 빌딩용 땅이 맞긴 맞아요 빌딩용 땅이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자 토지금액은 100인데 건물금액은 토지금액의 2%가 안된대요 2%에 미달된대요 이런 경우 물론 이런 경우가 있냐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자 토지금액은 10억원인데 건물금액은 1900만원 1900만원 이런 상태 야 진짜 이건 없겠다 없겠죠 근데 있는데도 있으니까 법이 있겠죠 자 그럼 설령 토지금액이 100인데 건물금액이 2%가 안되요 즉 10억일 때 1900 이렇게 되면 세법상 건물이 너무 낡았다는 얘기에요 너무 낡아서 건물이 아예 없는 거로 보자 이 얘기에요 그럼 건물 없으면 땅만 남잖아요 땅만 남으니까 뭐예요 나대지가 내내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는데 이거죠 근데 실제는 자 실제는 건물이 없다 있다 실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건물 바닥 면적은 빼고 건물에서 바닥 면적은 뭐하고 이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이고 나머지 건만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자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번이고 넘겨서 4번도 보죠 자 222쪽에 4번 무허가나 위법적 건축물의 부속 토지 쉽게 얘기하면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는 전부다 이건 아예 면적에 아예 관계없이 단부성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별도 합산이고 세 번째 보자 3번 자 이제 종합합산이 이미 다 봤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1번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농지나 또 법인소의 농지 둘째 도시지역 내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나 목장 셋째 목장 공장 일반 건축물로서 면적이 초과되었대요 넷째 나대지 다섯 번째 방금 봤죠 건물 금액의 토지 금액의 2% 같이 안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허가나 위법적 건축물의 부속 토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종합합합산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토지에 구분해서 1번 농지부터 방금 봤었던 별도합산 대상까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기억이 안되면 이따 보겠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못해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종부세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봤고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면 뭐가 하냐면 과세표준과세율인데 많이 물어요 224쪽에 과세표준이 있고 226쪽에 세율이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외우냐 다 외우냐 는데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얘는 외울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징수 방법이 보통 징수기 때문에 얘를 굳이 션에 내긴 냅니다 가끔 가끔 내는데 그 션 문제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요 되게 쉽게 나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봐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죠 보죠 세금 계산 방법인데 모든 세금 계산 방법이 다 똑같아요 항상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하고 뭐가 나온대요 산출 세율로 이렇게 계산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다 똑같아요 항상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이때 그럼 재산세는 대체 뭘 하냐 재산세는요 항상 6월 1일 현재 현재 시가 시가 표준액을 갖고 왔는데 조심할게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가 아니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금 뭔 얘기냐면 그럼 내가 보유한게 부동산이었다 자 보유한게 부동산 즉 토지 건물 주택이에요 자 토지가 됐건 건물이 됐건 주택이 됐건 항상 부동산 쪽이면 얘는 해당 재산에 뭐 곱하기 뭐 시가 시가 표준액이에요 표준액 곱하기입니다 뭐라냐 이걸 하죠 공정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요 무조건 그래서 재산세는 다 똑같아요 항상 해당 재산에 시가표준액이 뭘 곱해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곱해서 늘상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조심할건 이 재산세는요 재산세만 그런게 아니고 부동산 보유세 즉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에요 항상 부동산 보유세는 다 똑같이 이렇게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요 그래서 가끔 혐의 난게 이거에요 재산세는요 재산 보유자가 개인이건 재산 보유자가 법인이건 똑같아요 똑같이 항상 해당 재산에 뭐 곱하기 뭡니까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데 이게 현문제였어요 이게 또 다른건 뭐냐면 대체 얘가 몇 퍼센트에요 얘가 자 토지와 건축물은 현행법상 70%였구요 얘가 주택이었을때는 현행법상 6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토지건축물은 70%요 주택은 60%를 적용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현문제의 일반적인거였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까 되게 쉽죠 대신에 선박항공기인데 선박이나 항공기는 그냥 현물도 안나겠지만 그냥 시가표준액 그래서 항상 부동산쪽만 생각해요 항상 시가표준액 뭘 곱합니까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요것만 좀 기억합니다 볼게요 다시 한번 224쪽 1번 토지건축물주택인데 자 다 나와있죠 보니까 그 재산에 시가표준액 뭘 곱한다 공정 시장 비율을 곱한다 그래서 밑에 나와있습니다 개인법이 똑같다 자 넘겨볼게요 226쪽 가면 곱하기 세율로 갑니다 세율 파트인데 참고로 재산세의 세율에 대한 문제는 패턴이 크게 크게 세 가지 패턴이에요 크게 세 가지 일단 적어놓고 볼게요 그쯤이다 그럼 대신 뭐냐 일단 얘는 퍼센트를 써요 퍼센트 전부다 정율 세율로 되어 있어요 이때 다시 퍼센트가 둘로 구분해져요 첫째는 물건마다 각각 적용하자 해서 차등 차등 비례세율로 되어 있고요 둘째 또 뭐가 있냐면 초과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어요 이때 대부분은 대부분은 차등 세율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거의 다 차등 세율로 일부 재산만 초과 누진 세입니다 일부 재산만 초과 누진 세예요 그럼 일부가 뭐냐 이건데 첫째는 주택 주택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별도합산 대상 토지 세 개 그래서 이 세 개만 누진 세입니다 그럼 누진 세가 뭔지 알죠 누진세는 과세표준 이 앞에 있는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커지는 형태가 이게 누진세인데 그럼 주택 같은 경우는 있다 보겠지만 0.1부터 0.4% 가지고 종합합산은 0.2부터 0.5% 가지고 별도선 0.2부터 0.4까지 이렇게 돼서 점점 커져요 그럼 이 세 개를 뺀 나머지 게 다 뭡니까 차등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재산세도요 얘도 표준세율로 되어 있어요 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얘도 두 가지 첫째 법에서 정한 기본을 쓰자 다만 이게 여의치 않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하다 이거죠 가감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과 되는 것도 있어요 중과 세율도 있다 중과 세율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특성인데요 실제 저희 시험은 뭘 묻냐 묻는 패턴이 아까 몇 개 있다고 한 3개 정도인데 첫째 묻는 게 뭐냐면 재산세는 어떤 재산이 몇 퍼센트냐 이건 묻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건 묻지 않고 다음 재산 중 제일 제일 높은 거 또 제일 낮은 거 이거 묻는 게 제일 많았어요 제일 높은 거 낮은 거 그럼 제일 높은 건 아까 얘기했지만 골프장 같은 거 4% 그죠 제일 낮은 거 농지 목적 0.07% 이거 묻는 패턴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거 하고 제일 낮은 거 찾는 거 이런 게 났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낫냐면 난 게 이거예요 누진세 대상인데 자 이거인데 주택도 있지만 그래서 다음 재산 중 누진세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해요 다음 재산 중 과세 표준이 증가할수록 증가할수록 세율도 증가되는 대상을 찾으시오 이 숫자를 모른 게 아니고 이걸 모른 게 아니고 과세 표준이 커지면서 세율도 커지는 거 그럼 뭔지 몰라도 이제 1, 2, 3, 4, 5가 있겠죠 그중에 주택이건 주택이건 종합합산이건 뭐건 써 있을 거예요 써 있을 때 이 증가되는 거 노진세 되는 걸 찾아봐라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퍼센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만 좀 알고 있어도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자 복귀에 바로 갑니다 226주의 1번 토지 보세요 토지인데 종합합산 대상 토지예요 바로 보여줘 박스에 5천만 원이나 1,000분의 2부터 밑에 1억 초과 1,000분의 5네요 점점 코지 내에서 0.2부터 0.5입니다 초과 노진세율이죠 두번째 자 별도합산입니다 마찬가지 2억 이하는 1,000분의 2입니다 부터 끝에 10억 초과 1,000분의 4 점점 커지고 있네요 얘도 뭡니까 초과 노진세율으로 얘기합니다 자 우측 세번째 분리과세입니다 보죠 자 박스에 전, 답, 과선, 목장입니다 1,000분의 0.7 즉 0.07%가 돼요 두번째 자 공장용지와 주택이나 산업공급용 토지 1,000분의 2입니다 0.2%입니다 세번째 골프장이나 고구부락장 토지입니다 1,000분의 40이에요 얼마입니까 4% 이렇게 쭉쭉 보면 되고 다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은 뭡니까 초과 노진세율으로 되어 있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두번째 자 두번째 2번 자 건축물과 선박관공기 1번 자 첫째 골프장이나 고구부락장 건축물 이거 토지하고 똑같아요 토지도 1,000분의 40인데 건축물도 똑같이 1,000분의 40을 쑤게 돼요 두번째 자 주택위의 건축물이 이 학원과 같은 건물인데 1,000분의 2.5 즉 0.25%입니다 1,000분의 2.5 0.25%가 되고 세번째 자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재단체의 조례가 정한 지역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공장건축물은 1,000분의 5 즉 아까 2번에서 일반건축물이 1,000분의 2.5였죠 그거의 두배격인 1,000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1,000분의 5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자 3번 주택가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주택도 보면은 1번 자 별장 조심할게 재산세는 별장도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별장은 1,000분의 40이에요 40이고 2번 별장 2회 주택인데 요건 진짜 조심 2번 자 일반적 주택도 마찬가지고 특히 고급 주택도 마찬가지에서 일반 주택이 됐건 고급 주택이 됐건 똑같아요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 즉 0.1부터 0.4%까지 적용합니다 그래서 별장 2회 주택은요 일반 주택이건 고급 주택은 똑같다 똑같이 적용하게 됩니다 그건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 3번째 자 주택을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 소유하거나 다르다 해도 한가구성은 어떻게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쳐서 합쳐서 세액 산정합니다 왜 무조건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과세하니까 네 번째 고급 주택이네요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고급 주택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적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 다가구 주택도 있네요 다가구 주택은요 한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액된 부분은 한구의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죠 6번 요건 체크합니다 여러 개 주택을 보유했대요 1번 한 명이 여러 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합산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쓰는 게 아니고 독립된 배 한구의 주택마다 산출된 세액을 단순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서울시 서울시 강남구에 주택이 두 채 있으면 두 채는 세액 계산은 각각이에요 계산은 각각하지만 둘 다 강남구에 있으니까 나중에 고지할 땐 이 세액을 합쳐서 한꺼번에 고지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각각하지만 세금을 합쳐서 한꺼번에 고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 한 가구가 여러개의 주택 보유했다 즉 그 집안의 온가족이 주택을 다 갖고 있대요 그래도 가구별로 합치지 않고 소유자 개인별로 각각 각각 과세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요거 지금 네번째 갑니다 요거 4번도 체크할게요 자 중과수일인데 제목이 과미덕지역권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인데요 솔직히 얘는 혐의 내도 거의 안 났는데 조심할게 뭐냐면 과미덕지역권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인데 이게 몇 퍼센트에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다 이래요 대부분 다 표준 세율 도하기 4%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지난번에 배웠었던 취득세고 취득세고 재산세는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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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의 5배인 1.25%입니다 아까 저희가 앞에서 일반 건축물이 0.25%였거든요 그거의 몇 배? 5배의 중과수일인 1.25%입니다 단 이것도 계속이 아니고 몇 년 동안? 5년 동안 5년간 5배 중과 요겁니다 5년간 5배 중과합니다 보세요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미덕지역 권력입니다 단 산업시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받는 산업단지나 유치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내에서 행정자치비료형에 정하는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언제부터요? 최초의 과세기준 1년부터 몇 년 동안요? 5년 동안 1,000분의 12.5로 중과합니다 1.25%가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하고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자 결론은 이제 5번 세율 적용인데 나와있지 그때 100분의 50범인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은 계속이 아니고 해당 연도 그의 연도만 가감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해당 연도만 가감할 수 있다 그런 대응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쇠론 다 아까 얘기했죠 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만 한 번씩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좀 쉬었다가 뒤에 가면 납세 무자는 지난주에 먼저 아마 했었을 거고요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부가와징수 나올 건데 그 부가징수부터 이어서 할게요 교재는 238쪽입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할게요